뭐래 뭐래 우리 쪽으로 크게 돌아오는데 형 나 이거 나한테 다 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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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ㅈ 땐 거지 형 나 지금 세마리 왔는데 나한테 어딨어 이 새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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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딱 떼기 아 형 나 대가리 샷 하나만 어떻게 할 거야 얘 오케이 땡큐 형 아주 불쌍하게 죽였다 쟤네들